오늘 조선일보의 일면을 보니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대전 아마 이분이 서구 어린가 이럴 겁니다. 장관이 왕중의 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왕중의 왕인데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받아쳐가지고 의원님도 장관 때는 총장을 패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쿡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기사가 그러면 박범계 국회의원이 말문이 막히자 20초간 한동훈을 그냥 째려봤다. 노려봤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어쨌든 박범계라는 사람도 참 판사 출신인데 어쨌든 참 재미나는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의 일면은 다시 또 한동훈 왕중왕 1인 지배다. 이렇게 박범계 씨가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씨가 박범계 의원님은 검찰총장 패싱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충돌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따박따박 한동훈 맞고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여당 박수 터진 장면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박범계 의원의 말투였다.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반말 비슷하게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법에 따라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답했다. 온라인에서는 박범계 의원의 말투를 두고 사극 보는 줄 알았다. 말투 때문에 빵 터졌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서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팬검사 전부 한 장관이 다 해버렸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과거에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은 택도 없는 말씀하지 마시오. 이렇게 언성을 높였다. 이태 국회 본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자 박범계 의원이 그러면 이라면서 질문에 이어가려 하자 한동훈 장관은 저는 지금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시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끝낸 뒤에 박범계 의원을 바라봤다. 그렇자 박범계 의원은 왼쪽 팔을 단상에 기댄 채 아무 말 없이 20조 넘게 한 장관을 쳐다봤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방송을 좀 웃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고 대전시 서구월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재선 의원입니다. 생년은 1902분이 아마 63년생입니다. 올해 나이가 59세 정도가 됐겠네요. 재선 의원이고 마지막 문재인 정권에서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누구 아신 분 계십니까? 박범계 장관은 이렇게 당선됐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락을 결정한 기둔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신민디님이 잘 그려서 보낸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10조 퍼센트 부정승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양 총군 후보와 국가혁명당의 김정열 후보를 투표소 레벨에서 일정 조작률로 표를 훔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그냥 닦아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항상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값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저는 미친 선거결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훔쳤습니다. 밑을 보시게 되면 차이값이 4%에서 21%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0에서 3%가 나와야 될 것이 4에서 21%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값이 10% 내외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값이 큽니다. 그만큼 표를 엄청나게 뭡니까? 도독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둔산일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차이값이 박범계 후보가 플러스 21.1%입니다. 21.1%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1.1%를 훔쳤다는 겁니다. 표는 하늘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양형빈의 표하고 국가혁명당의 김정렬의 표를 고스란히 이름들을 빼앗아 가지고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미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10조% 그 이상의 부정선거입니다. 얼마나 이런 야무지게 표를 도독질했는가 하니까 61군데 투표소에서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후보가 승리를 한 겁니다. 단 한 곳에서도 이런 미래통합당 후보가 투표소 레벨에서 승리를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모든 사전투표소 레벨에서 표를 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확률은 1분의 1의 61승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전광역시의 조작실태입니다. 서구의 61대 제로입니다. 11개 동에서 61군데 모든 데서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조작을 한 거죠. 당일 투표에서 이번 미래통합당이 100표를 볼 때 116표밖에 못 받은 사람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우편사전투표에서는 179표하고 204표를 받은 겁니다.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이것은 바로 대전광역시에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각각 얼마나 표를 훔쳤는가를 잘 나타내는 표입니다. 황운하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25%를 훔치고 혁명당의 20%를 훔쳤습니다. 박범계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30%를 훔치고 혁명당에서 50% 무소속의 50%를 훔쳤습니다. 전 국회의장 박병석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투표소 레벨을 받아 25%를 도독질한 겁니다. 혁명당은 50% 그리고 50% 이거를 다 박병석이 먹은 겁니다. 이상민 후보 쓴소리를 잘 하신 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의 30% 정의당 후보의 30%를 뺏어 가지고 4652표를 훔친 겁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의 대전광역시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훔쳤다. 미래통합당의 양경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 17937표의 30%를 훔치고 훔쳐서 박범계 후보가 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이동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320표의 50%의 절반 정도를 훔쳐가 가졌다. 그리고 국가혁명당도 절반인 195표를 훔쳐서 가졌다. 그래서 박범계 후보는 52%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3%로 뻥튀기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훔쳤냐 제야 전문가는 상시하게 이야기합니다. 왼쪽에 있는 표가 중앙선거관리대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여러분들 그냥 퍼센테이지를 30% 50% 50% 빼앗아 가지고 반올림 처리해서 그대로 냉큼 먹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그냥 훔쳐 가지고 선거를 이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단상에 서 가지고 폼을 잡고 있는 박범계란 사람의 실상입니다. 가짜들이 그냥 활개를 치는 겁니다. 가짜들이 뭡니까 탕탕 소리를 치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 방송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들이 활개치는 가짜들이 날개를 펴고 여러분들 활활 날아오르는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다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표를 훔쳤는지가 다 나옵니다. 전산 조작을 워낙 야무지게 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자료들이 잘 맞지 않습니다. 표가 여러분들 22표나 남아 가지고 전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마이너스 21을 넣어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야 전산 작업이 종결되는 그런 딱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위에 박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입니다. 여기엔 신색 기존 합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총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 초록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소 레벨 혹은 동레벨에서의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합산한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후보별 득표수가 남지 않아 가지고 박범계 후보는 20표가 남고 박형근 후보는 2표가 남고 표가 남습니다. 왜 표가 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총득표수에 비해 가지고 초록색이 왜 작습니까? 반올림을 처리했기 때문에 반올림을 처리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황당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두 종류의 여러분들 소위 후보별 득표수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력한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밑에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에 조작된 것을 다 여러분들 수정하고 나면 전혀 여러분들 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훔친 것은 전산자료가 상시하게 줍니다. 박범계 후보는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대전광역시 서굴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351%를 그냥 먹었습니다. 누구한테서 빼앗아 가지고 통합당과 우리공화당과 횡명당에서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조작률은 11.351에 곱하기 두 배입니다. 한쪽은 더해지고 한쪽은 빼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전산자료가 착 나옵니다. 그냥 분석을 하면 중앙선거관인의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이 A가 여러분들 박범계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0.64 빼기 0.53이 0.114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미래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여러분 35% 당일투표율 45% 빼게 되면 10.7% 나옵니다. B, C, D 미래통합당과 우리공화당과 생명당 후보의 표 가운데 11.351%를 여러분들 훔쳐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진 겁니다. 그대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하게 되면 22.7%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전산어를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딱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이 좌우대칭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이 어마어마하게 큰 11.351%와 마이너스 11.351%가 똑같이 마주보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인천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바로 목요일 날 판결을 내립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 건지. 그러나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을 여러분들 교정하게 되면 이 수치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로가 나옵니다. 조작을 안 한 거죠. 사전투표 조작을 고치게 되면 그냥 제로 퍼센트. 총 조작률이 제로 퍼센트가 나오는 겁니다. 숫자도 엄청 작습니다. 2.95% 마이너스 2.95% 오차범위 0에서 3%만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 다 선거를 그냥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써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진짜를 구해보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의 득표 득표율은 정상투표가 돼가지고 0에서 3값 3% 안에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예외 없이 여러분 뭘 했습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총득표수는 다 조작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됐으니까 당일투표 득표수를 더해가지고 만든 총득표수도 조작이 된 거죠. 총득표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투표함에 몇 표가 있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전산을 돌린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 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숫자를 만든 공식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사의 규칙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이 같은 방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이루어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방식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죠.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이 없으면 2년 후에 총선, 대선 다 마찬가지로 꼭 같이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숫자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야말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